직장인이 되고 첫 소개팅을 했는데 음... 이 기분이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음... 소개팅이란 걸 하면 왈랑왈랑하고 설렐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몇 번 만나고 연락도 하고 지내지만 계속 모르겠다는 생각뿐? 너무 오랜만이라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건지 그냥 이 사람이 인연이 아닌 건지 소개팅으로 만난 이 낯선 사람과 어떻게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요? 몇 번 만나고 연락도 계속 하지만 모르겠다 하면요 맘에 안 드는 거죠 아닌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부여 잡고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너무 외롭거나 되게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외롭거나 이러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게 아닌데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소개팅이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소개팅을 하시는 거 이거 자기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좋은 점을 찾거나 이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스파크가 팍 튀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어느 정도 아찌릿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게 노력을 해서도 안 된다는 지금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는 건가요? 근데 어떤 행동에 의해서 갑자기 딱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던가 옛날 남자친구랑 똑같은 뭘 한다던가 이러면 또 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죠 운명이겠죠 뭐 그거 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만나보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일단 어차피 다른 분 없으면 그렇죠 연락은 계속 해보시고 모든 가능성 열어도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요 길 WHAT 7 7 7 8